오늘은 이쁜 강남 아줌마 스타일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제가 너무 이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돼서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을 갔더니만 너무 이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빨리 그림을 그리고 고구를 가게와서 지금 잘라보는 겁니다. 자 B단까지 섹션 뜨시고요. 자 B단까지 섹션을 나눕니다. B단은 귀 이어 백포인트부터 해가지고 섹션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나누시고 커트 들어가겠습니다. 가이드는 밑길이를 생각하고 먼저 설정을 하나 합니다. 조금 짧게 그때 아주머니 분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자 가이드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많이 묻는데요. 길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먼저 가이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밑 가이드 먼저 설정을 한 후에 자 층을 내겠습니다. 층을 먼저 자 보시면 자 층을 먼저 내보겠습니다. 층을 먼저 주고 음 A라인으로 살짝 빠지는 머리 였습니다. 자 옆쪽이 살짝 빠지는 머리라서 자 당겨서 뒤쪽 방향으로 살짝 당겨서 컴백스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컴백스 라인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짧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긴 라인을 얘기합니다. 자 층을 내서 살짝 A라인으로 형태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옆모습이 살짝 모발 끝이 빠지면서 너무 이쁜 머리 였거든요. 끝에서 끈 라인 가이드를 두고 층을 살짝 줘도 됩니다. 자 끝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가이드를 잡고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밑에가 조금 빠지는 머리였기 때문에 층을 한번만 더 층으로 잡아줍니다. 자 아래 라인이 무겁지 않게끔 살짝 들어서 뒤로 당긴 뒤에 빠지는 머리들 무게감을 살짝 제거를 해줍니다. 자 제거를 한번 반대쪽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럼 층이 나서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층이 나서 가벼워진 머리를 다시 한번 밑에가이드를 한번 더 체크하면서 잡아줍니다. 자 A라인으로 먼저 형태를 만들고요. 양쪽 길이 체크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모서리 부분에 있는 부분을 끝라인이 너무 빠지기 때문에 살짝 라인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모서리 부분을 살짝 라인을 정리해서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끝라인을 정리를 하면서 이쁘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끝라인을 빠지게 하고 안 빠지고에 따라서 또 느낌이 많이 틀리니까요. 요즘에는 많이 안 빠지게끔 하는데 제가 요 영상을 한 1년 전에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빠지는 머리가 유행이었나봐요. 세 번째 단 세 번째 단은 세 번째 단은 각도를 들어서 40도로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뒤쪽 방향으로 살짝 당기면서 사이드 베이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길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분까지 C단에서 사이드 부분까지 섹션을 같이 나누고 그대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보통 자르게 되면 뒷부분을 먼저 자르고 사이드를 자르는데요.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사이드까지 같이 자르시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양쪽 발렌스도 정확하게 또 이렇게 발렌스 맞추기가 훨씬 쉽게끔 그렇게 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당기고 자 맨 앞쪽 부분만 오프드 베이스로 당기고 나머지는 사이드 베이스로 살짝만 당겨서 네 흐름을 잡아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반대쪽도 사이드 베이스로 살짝 당기면서 뒤쪽 방향으로 살짝 당기면서 커트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조금씩 길어지겠죠. 자 먼저 조금 조금씩 길어지게끔 하고 제일 끝 라인 제일 앞쪽 라인 가서는 오프드 베이스로 조금 더 당겨서 약간 더 빠지게끔 조금 앞쪽이 더 길게끔 커트를 해줍니다. 자 양쪽 발렌스 한번 맞추고요. 볼륨감 한번 체크하시고 자 C단부터가 볼륨감을 살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윗부분으로 덮어주는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자 오프베이스로 살짝 사이드 베이스에다가 오프베이스로 살짝 형태가 어느정도 나왔죠. 밑 라인 한번 더 체크하면서 정리해 줍니다. 자 C단 끝났죠. 자 맨 마지막 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 라인 체크하면서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일 윗부분 볼륨을 주는 볼륨을 받쳐줘서 위에 텍스참을 표현하는 부분 네 한번 틀어서 연결하듯이 틀어서 위의 부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볼륨감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금 위의 부분을 조금 더 짧게 커트를 했습니다. 자 C단에서 그라데이션 주고 위의 부분에서 레이어를 줘서 텍스참을 주면 볼륨감은 그대로 살아있고 위의 부분이 약간 텍스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웨이브를 주면 참 이쁜 머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가이드에 맞춰서 사이드로 가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흐름은 뒷방향으로 나중에 보낼 거기 때문에 네 앞쪽 부위 나중에 무거운 부분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앞쪽에서 뒷방향으로 흐르게끔 커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뒷방향으로 당기면서 커트를 해줍니다. 자 뒷방향 그리고 앞머리 이제 앞머리는 옆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섹션을 나누시고요. 자 먼저 들어서 자르고 그리고 들어서 치고 그 든 각도보다 약간 낮춰서 옆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각도를 더 낮춰주시면 층이 남은 부분에서 무게감 있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앞머리 자르실 때 조금 더 결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점보다 끝점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낮은 각을 사용하시면 좋고 끝라인이랑 구렛나루 끝점과 베이스 라인 쪽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구렛나루 끝점과 베이스 라인 쪽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모두 내려서 튀어나온 부분 커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커트가 끝이 나면 체크를 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질감처리 들어갑니다. 자 질감처리 들어가기 전에 윗부분 다시 한번 탑쪽 들어서 층을 주고 아랫부분과 연결을 한번 시켜주고 그리고 질감처리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층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또 형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아줌마머리들 같은 경우에 웨이브가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파마를 하시기 때문에 위에 층이 조금 짧게 형성되어 있는 게 볼륨 살리기가 훨씬 좋습니다. 너무 무게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파마를 해도 너무 이렇게 삼각형처럼 나오기 때문에요. 레이어를 쳐서 조금 가볍게 한 뒤에 파마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머리를 말린 뒤에 틴닝가위로 무거운 부분을 끝라인 숯을 정리해 줍니다. 들어서 무거운 부분 끝라인 위주로 해서 숯정리를 해줍니다. 숯정리를 하고 조금조금씩 결을 생각하시면서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살짝살짝씩 질감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뒷부분은 층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질감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레이어를 줬기 때문에 가볍게 잘랐기 때문에 굳이 많은 질감처리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살짝 끝라인 정리하듯이 질감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파마를 할 때는 너무 무게감이 있는 스타일보다는 틴닝가위로 살짝 끝라인들은 질감처리를 하는게 파마를 했을 때도 더 이렇게 가볍고 텍스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너무 무게감을 줘서 가위로만 질감처리를 하지 마시고 어느정도의 틴닝으로 틴닝가위를 이용해서 숯정리를 조금 더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무거운 부분 끝라인 숯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끝라인 뒤에 빠지는 머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 체크하면서 길이도 한번 체크하시고 앞머리 형태 잡아주시고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체크해주시고 자 위에도 살짝 들어서 네 틴닝처리 한번 해주시고 네 이제 커트는 거의 끝났습니다. 형태는 지금 요정도 레이어드된 네 상고머리 형태 요렇게 아줌마 펌을 하기 위한 커트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아이롱을 이용해서 아 밑에 밑에 네이프 부분을 이제 드라이로 한번 살짝 죽이고요. 아이롱으로 아이롱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웨이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펌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펌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커트를 보면서 아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는 웨이브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으로 삼각 아이롱을 이용해서 제가 웨이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본 느낌 그대로 이런 느낌을 이용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조금 빨리 돌려 보겠습니다. 자 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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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웨이브를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하는 데는 조금 기장이 길어 보이죠? 네 조금 기장이 길어 보입니다. 자 4배속으로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자 끝라인은 너무 웨이브를 많이 안 넣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르프를 말았었는지 굉장히 컬감은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밑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강하게 물륨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파바를 했을 때는 탑쪽이나 이런 쪽은 조금 강하게 한 7호 8호 정도 말아도 되고요. 라인 쪽이나 앞머리 쪽은 조금 굵게 한 3호 4호 구레나루 끝점 같은 경우에는 한 2호 이 정도로 연출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질을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구르프를 많이 말면 말수록 손질을 잘 하시는 분일수록 롯드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근데 나 손질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손질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요. 조금 더 굵게 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쪽은 한 6호 그 다음 앞쪽은 한 2호 끝라인 구레나루 쪽은 한 1호 2호 정도 네이프 쪽 백포인트 그러니까 뒤에 뒤통수 살리기 위해서는 한 6호 7호 정도 그리고 네이프 쪽은 거의 웨이브 안 들어가게끔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가게끔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구르프를 말거나 웨이브를 나는 손질 좀 잘해 드라이를 해서 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손질을 아예 나는 안에 웨이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집에서 손질을 했을 때 손질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는 고객한테 꼭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질 잘 하시는지를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돼가네요. 앞쪽은 네이브가 별로 없게끔 하시고요. 네이프 쪽도 거의 파마를 안 말아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느낌이 괜찮으시죠? 제가 이 느낌을 보고 그대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서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커트하면 아 이렇게 파마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